각 팀 대표 세 명이 엄지 발가락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더 멀리 뛰는 멤버가 있는 팀을 승리합니다. 우리 개구리 전소발이부터. 개구리. 수민이가 발가락이 진짜 길어요. 나 진짜 길어. 따봉되잖아 엄마. 약간 매력발스라는 눈빛이 너무 싫었어 지금. 너무 싫다 이런 걸 매력발스라고. 준비. 시작. 다시 한 번 해. 시작. 다시 한 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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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소민이 개구리야. 아니 아니 마음 같지 않아. 동생들 웃잖아. 너 장난하지 마. 진지하게 하자 진지하게. 야 갓세븐 보고 있어 지금. 소민아 너 귀 뒤에 벌써 시뻘개. 그만 그거네. 염증 생긴다 염증. 염증 생겨 진짜로. 야 까지겠다 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하나 둘 셋. 개구리. 오케이. 하나 둘 셋. 개구리. 오케이. 와 이거 근데 안 쪄죠 진짜. 야 소민아 나쁘지 않아 지금. 1등이야. 오케이. 자 우리 유겸이. 오케이. 엄지를 완전 잡으셔야 돼요. 유겸이도 이거 처음 해봐서. 그렇죠 그렇죠. 괜찮겠어? 해 볼게요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에이 그냥 하지. 해 볼게요. 하나 둘 셋. 에이 그랬으면 우리 저기 끝까지 가지. 아 키워바특으로 하냐 갑자기. 유겸이가 갔으면서 광수 역할이구나. 어 얘네 드론. 어 얘 드론인데 드론. 약간 에어컨이. 광수 역할이네. 광수 역할이네. 광수 역할이네. 아 진짜? 진짜로? 와 이거 또 이거. 닮았다 야. 구모님 지금. 둘이. 아 진짜 닮았어 그랬구나. 더 있어 봐 진짜 닮았어. 아니 닮았는데. 유겸이 유겸이 잘생겼어. 누가 훨씬 잘생겼어. 아 근데 잘생겼어. 아 근데 잘생겼어. 아니 안 잘생겼어. 아니 안 잘생겼어. 광수는 웃기게 생겼고. 같은 과인데 아까 네가 훨씬 잘생긴 거지. 아니요. 잘생긴 뭐 나쁘지 않게 생긴 거지. 해볼게요. 네.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. 이거 어려워 이거. 팔이 안 떨어져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소민이랑 비슷해. 잘했다 잘했다 근데. 약간 소민이랑 비슷해. 10. 1cm예요 1cm. 오케이 형제. 명제 20이요. 야 그래도 많이 한 거야. 오. 30 30. 됐어. 좋았어. 자 우리 다음은 제가 볼까요. 오케이. 멍청이. 종국 오빠 무조건 잘하지 종국 오빠. 다 잘하지. 야 드림팀. 형. 출발. 아니 벌써 벌써 멀리나.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. 갈게요. 다 잘하네. 와. 우와. 우와. 대박. 우와, 했어, 했어. 3132. 진짜 존경스럽다. 우와. 성수익률이 32. 형이 되게 귀엽게. 활짝. 마지막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잭슨. 시오라가 될 것이냐. 아우. 아우. 마음을 이해해. 알어 알어. 괜찮아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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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겼어 이겼어. 57이야 57. 와. 오오오오. 이긴 거야? 이긴 거야? 오오오. 잘했다 잘했어. 아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. 아 진짜 잘 뛰네. 형 형 그냥 뛰면은요? 형 그냥 뛰면은? 아니 형 그냥 그냥 그냥. 형 형 형 형 형. 종국이 형은 지금. 나 그만 뛰는 거 잘 못해. 그냥 그냥 뛰면. 그냥 너 한번 뛰어봐 그냥. 잭슨 잘할 것 같아. 저 엄청 멀리 뛰죠. 아 진짜? 제자리? 제자리 뛰기? 오오오오. 우와. 와 너 스쿨치 가지고 있어. 형 뛴 다음에 못봤죠? 뛴 다음에. 약간. 형만 봤어 형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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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저 쐈어. 오오오오. 형만 봤어 형만. 형만. 레이저 쐈어. 같이. 이겼어 이겼어 형. 와우. 이겼어. Nike 재생. 이겼어 형. 이겼어 형. 와우. 와우 이새어 형이 형. 어디야? 어디야? 정확히.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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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, 80. 둘 다 진짜 엄청 넓혔어. 이겼다 해. 자, 잭슨이 옷까지 벗었는데. 잭슨이 잘한다. 잭슨이가 이겼다. 올리뚜기의 왕자. 야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다